뭐 이렇지나 무시키잖아 정댓 아 오늘도 좋은 아침이구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아침이죠 아이고 아 아직도 감기가 덜 나와서 목이 너무 아프네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양해해주세요 아이고 목이 너무 심해졌다 근데 진짜 감기가 여러분들도 여름감기 조심하시구요 저처럼 여름감기 걸린 사람 없겠지만 헤헤 오늘은 뭘 물어보지 오늘은 음 어 저한테 궁금하셨던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어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댓글로 궁금하신거 평소에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물어봐주세요 헤헷 헤헤 아 집이구만 오늘 또 아무도 없나? 이제 올 때가 됐을텐데 아마 저기서 뛰어오겠지 또 헤헤 왜 안오지? 얼 됐는데 안 온 다 열 줄 알았다 어디있지? 어디있게 맞춰봐라 이분 어디야? 나는 보인다 보인다고? 나는 보고있다 보고 있다고? 나는 당신을 보고있지 어디서? 아 눈이 너무 작구만 눈이 작아서 그러지 뭐 어? 나는 보지도 못하네 나는 크다고 어디있는거지? 아 어디인지 모르겠어? 응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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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보야 바보 내가 갖출게 어딨지? 빠밤빠밤 어잉? 어 뭐야? 남의 집에 올 때는 문 노크하는거 몰라? 우리집이거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 집이야 내가 먼저 왔거든 아까 증거있어? 증거있지 그래? 그럼 어쩔수 없지 여기 앞에 봐봐 그거보다 앞에 봐봐 이게 증거야 바로 내 집이네 자 그것봐 어 지금 장난아니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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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장난아니야 지금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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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어 그때 내가 정보를 알려주려면 아흠 왜왜왜왜 야 야 나 거지야 시끌모아 태상이라고 거짓 어 어 뭐 없나 아이 뭐 없나 어 이곳은 아니 이게 왜 여기 지금 자 여기 슈퍼 맛있는 구운 물고기 64개 어 좋아 이정도면 뭐 갑시다 이거 진화재료라고 갑시다 갑시다 뭔데 뭔데 무슨일인데 나무지기가 발견됐어 아니 나무지기 많잖아 에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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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지기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나무지기가 여기쯤에 있었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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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의 공항쪽에 있었어 어 공항쪽에 왜있어 저기 산에 있는거 아니야 맞아 공항 옆에 산에 있어 근데 왜글로가 어 어 그러네 왜 일로가지 일로와 나무지기니까 당연히 나무 산이 있지 않을까 맞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네 어이 산이 이렇게 가리기 힘드냐 원래 저기 계단 있는데 저쪽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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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아니 산에 있는거 아는데 어떻게 계단에 있는거 몰랐냐 레이더는 돌려서 산에 있는건 알지만 어 왜 거기야 왜 글로왔어 일로와 일로와 어 여기 여기 길이 있네 여기 이렇게 가라고 아 그러네 길이 있네 어 바보 아냐 바보 어디있네 나무지기야 나무지기 어딨니 어디있네 나무지기야 어 어 헉 저거 아니야? 어 저거야 헐 잠깐만 어 이루치 나무지기잖아 어 짱이다 어 어 진짜 멋있게 생겼다 우와 어 잠깐만 나무지기야 뭔가 고민이 있나본데 어 나무지기야 뭔일이니 어? 이 주변에 숲을 파괴하는 포켓몬이 있다고? 걔네때문에 걱정돼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? 아 나무지기 정도로 어떻게 포켓몬을 이겨 어떻게 그니까 근데 그 포켓몬이 뭐 메가리자몽이라고? 그래서 니가 이러고 있구나 메가리자몽이 숲을 파괴하고 있나봐요 그러면은 응 우리가 나무지기를 도와줘서 메가리자몽을 좀 물리쳐주자 숲을 파괴하고 있잖아 안돼 메가리자몽은 강력해 야 나한테도 강력하면 포켓몬들 많아 안돼 메가리자몽이 더 세 아니 할 수 있어 아니야 메가리자몽이 더 세 할 수 있어 아니 메가리자몽 저 나무지기 하나 어? 이러지 나무지기 하나 저 잡으려고 메가리자몽을 지금 세 마리나 물리치라는거야? 당연하지 아이고 말도 안될 소리야 빨리 가자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무지기 좀만 기다려야 돼 도와줄게 야 나무지기 불쌍하지도 않아 저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 자 나는 오로지 돈밖에 모른다 돈줄게 가자 그래 나무지기가 너무 불쌍해보인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음 그럼 얼마전에 한카리아스를 진화시켰으니까 한카리아스를 데리러 가겠다 자 가자 한카리아스 너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고 와우 이렇지 한카리아스 너무 멋있다 근데 진짜 우와 우와 장난아니구요 어디로 가야돼? 일단은 메가리자몽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레이터에 메가리자몽을 접고 돌리면은 응응 메가리자몽의 위치를 알 수 있겠지? 오케이 출발 출발 일단 여기다가 응 메가리자몽 하고 엔터 엔터 어?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? 나왔어 나왔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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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진짜 우리 엄마네 공항이야 엄마는 공항이라고? 어 이번엔 진짜로 그 공항이 너네 어머니꺼였어? 어 정말? 어 무지막지한 아이잖아 이거 여기쯤에 다 피는데 어 여기쯤이라고? 어 어 진짜다 어 여기다 어 야 한카리아스 할 수 있지? 그래 가자 안카리아스 공격해 메가리자몽 어 화이팅 한카리아스 에이 한카리아스로는 메가리자몽을 못 이겨 한카리아스 화이팅 야 한카리아스 훨씬 크잖아 크면 뭐해 공격력은 메가리자몽이 훨씬 더 센데 아냐 안카리아스 봐봐 메가리자몽이 지금 뚜드르 패잖아 뭐라는거야 한카리아스가 더 이기고 있는데 어? 야 이겼잖아 봐 이겼잖아 잘했어 한카리아스 쓰담쓰담 봤지 예유야 자 빨리 다음꺼 가자 알았어 다음꺼 또 메가리자몽 어 빨리 가자 누구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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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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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학교 아하 학교 뒤에 그 숲이구나 어 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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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뒤에 숲으로 가자 학교 야 야 아까 이겼잖아 그거는 우연이지 우연 뭘 우연이야 한 번 더 잡으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볼게 그래 고라 가자 학교 뒤에 숲으로 가면은 어 그것보다 참나무 잎을 얻었네 리자몽을 잡았던 거 여기도 참나무 잎 있는데 어 그래 근데 제가 이거 증표라고 생각하자 파괴 시켰다는 증표 그 리자몽이 파괴 시켰 파괴 시킨 이 참나무 잎을 우리가 나무지개한테 증표로 보여주면은 나무지개가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치? 그냥 그렇단 거 필요없고 마스터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? 마스터볼로 없어 하긴 비싸지 비싸 나무지개를 마스터볼로 잡기면 좀 그렇잖아 그러네 응 그렇다고 메가리자몽까지 잡아치울 필요는 없잖아 뭐 어때 나 메가리자몽 이미 있는걸 어 있다 오케 한카리아스 부탁해 메가리자몽을 때려잡는 거야 공격해 나이스 한카리아스 화이팅 한카리아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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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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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카리아스 물어 뜯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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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공격해 공격해 와 나이스 잘했어 한카리아스 두개 얻었다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돼? 다음은 여기야 다음은 어딘데? 저기 연구소 저기 연구소? 어 연구소가 어디야? 나 지금 학교 뛰는데 어디있어? 학교 앞에 학교 앞이라고? 벌써? 응 아니 언제 그렇게 빨리 간거야? 빨리 따라와 컴온컴온 팔로팔로미 어헝 팔로팔로미 나 지금 후문 후문이야 지금 나 맥도날드 보여 아이 참 왜이렇게 느려 나 지금 내 눈앞에 맥도날드 보여 너 어딨어? 너 어딨어? 그래 그러면 거기서 직진으로 쭉 가면 돼 직진으로 쭉 가면 돼 직진으로 쭉 가면 돼? 오케이 출발 출발 너 어딨는데? 나 여기있어 도로 건너고 있어 도로 건너고 있어 안 보이는데? 왼쪽 여기 어 찾았다 찾았다 맞아맞아 어디있는데? 마지막 한 마리 어딨어? 저기에 쭉 가면은 뒷동산 있는 쪽에 여기가 아닌가? 하여튼 저기로 가면은 뒷동산 있는 쪽에 있어 응 뒷동산 있는 쪽에? 어 뒷동산 뒷동산하니까 맛동산이 먹고싶네 떼헥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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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한거 아니야? 봐봐 뭐가? 응 아니야 가자 어디있는데? 이 워킹 왜 여기 남아있어? 이 워킹 불쌍해 여기 어디 이 뒤쪽 연구소에 뒤쪽 연구소에? 저기 몰래 가도 돼? 가도 돼 가도 된다고? 우리 삼촌꺼야 삼촌꺼야? 어 야 여기 동네 너네 동네냐? 맞아 이 동네 90%는 다 내꺼야 뭐? 너 그렇게 부자였어? 그럼 어쩐지 와 할아버지는 대저택이고 엄마는 저희 비행기 비행장 가지고 있고 와 여기 삼촌꺼야 이거 어 여깄다 와 한카리아스 메가리샤 공격해 공격 싸워 싸워라 이겨라 한카리아스 나이스 빨래 잡아버려 잡아버려 한카리아스 화이팅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와 한카리아스 근데 진짜 크다 그치 와 메가리샤 공격하다 더 크다 와 나이스 잘했어 한카리아스 고생했어 한카리아스 쓰담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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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애위야 이리 와 낙법 어이구 위험한거 낙법 한카리아스 집에다 넣어주고 여기 참나무이 보여주면 되겠다 그치? 그럼 한카리아스 이리 와 여기 들어가 있어 고생했어 한카리아스 자 됐다 쉬고 있어 어헝 자 그러면 흐흐흐흐흐흐 산에 올라가서 나무직길을 만나러 가겠구만 룰룰룰룰룰룰룰룰룰 이렇게 올라가서 룰룰룰 여유야 너 먼저 올라가 있어? 아니 뒤따라가고 있는데 왜 왜 내가 늦게 갔는데 너보다 내가 너보다 빨리 가는거야 어 다왔다 글쎄? 너 정말 느리구나 에잉 어 왔다 나무직기야 어 나무직기야 고생.. 걱정 많았지 우리가 메가리 잡물 다 해쳐줬어 흐흠 자 여기 맞아 우리가 찾아왔어 여기있어 어 숲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신을 주인으로 따를게요 아 그래 나무직기야 앞으로 잘 부탁해 자 우리 집으로 가자 나무직기야 출발 아 이렇지 나무직기였다 와 짱이다 에잉 귀여워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